굿모닝뉴송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굿모닝뉴송을 녹음하다가 너무 죄송했어요. 감기가 온팡 와가지고 제가 목도 잠기고 코도 많이 막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컷했다가 다시 했다가 했는데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엄청 유행하고 있어서요.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 새벽부터 정말 날씨가 추워지죠. 그래서 운전하시고 또 주차장 걸어가시고 하실 때 정말 조심하시고요. 또 주일날 교회 오실 때도 조금 평소보다 일찍 오셔서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 근시안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빅픽쳐를 하시죠.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완전한 관점을 갖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 보고 나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결국은 그 귀신이 쫓아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후반부에 보시면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귀신을 떠나보내는 것이 괴롭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하고요 귀신에 사로잡힌 것하고 어떤 게 더 불행한 거죠. 당연히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불행한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괴롭다.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 짧은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이것을 내가 선택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더 좋고 평안하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나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나의 안위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못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짧아요. 귀신이 떠나가는데도 괴롭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귀신이 나가서 돼지대에 들어갔고 돼지대가 물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몰살당하게 됩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말해요.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자신들의 돼지가 몰살하니까 결국 돼지는 뭐죠? 돈이잖아요. 모든 게 다 돈이다. 저희가 주일날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가달라. 예수님 이거 하지 마시고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이것이 가장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하고 근시현적이다 보니까 당장 돼지대가 사라진 것 때문에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 더 이상 여기 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의 생각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 보다도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놓지 않고 내가 이것이 떠나가면 더 괴롭다. 이것이 없어지면 내가 더 불행해진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보고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복음, 진리, 말씀 이거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요. 예수님의 시각을 회복하라 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시각을 회복하셔서 내가 헛된 것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금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더 완전하고 큰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시각을 회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서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계속해서 새해 시작하는 동안 기도의 불을 지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짧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더 완전하고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과 영생, 복음, 이것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